오늘은 프라자 호텔 라운지 패키지로 왔습니다. 프라자 호텔은 저는 처음인데요. 너무 궁금합니다. 저도 처음입니다. 2시 5분인데 2시 반부터 체크인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방 받은 방은 1754원.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자동으로 열리고 있어요. 우와 좋다. 방부터 한번 둘러볼게요. 캡시커피 3개, 무료 생수 2병. 이렇게 자동으로 키를 들면 커튼이 열려요. 우와 이거 조명 뭐야? 엄청 끈 거 보여? 양옆의 조명. 약간 이거 모텔스럽? 그렇죠. 근데 그러네. 시청변에. 이게 더 밝잖아. 생수가 저 위에 2병 무료로 있고요. 여기 이렇게 비어있구나. 따로 들어있는 건 없는데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. 미니바 요청해서 주문해서 먹는 것 같아요.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고요. 그렇죠. 오바네티는 몰틴 브라운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조명 조절이 되네. 커피. 불생수 조명. 라이프. 여자 조명. 헤어드라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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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. 자 숨도 안 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. 저희는 내일 조식에서 또 뵐게요. 아 오렌지ORE. 윙 nuestra 뷔페. 월ательноhte. 여기는. 좋아요. 이걸 외 Allow. 느끼 삼 realization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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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홍중에